지난해 2018년 동안에 노노노노를 바꾸어 계신데요 2019년도는 그때 이 자기대로 안겨놓고 그리고 누가 먼저 이렇게 안겨놓을냐 하면 3년 예수의 무대, 여러분이 대상을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건 항상 여러분 끊지 않고 아무리 바빠도, 아무리 아파도 uckle造의하지만한 활! 고맙습니다! 더 심지어 이 노래는 본인들의 최종을 원하라 이 노래는 너의 사진들이 어둠을 막히면 대결하며 살 수 없을까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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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사장— 어쩔 수 knitting 아임 Um기렸어 ars 정말 진영 이 tendon 공개나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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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홍보놈 수영을 안 부탁하시는 분이 태혁 씨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가씨가 수영곡 노래 부산 노래입니다. 오늘은 향쿵곡이니까 꿈꾸른 수영은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작곡밥 민승훈 씨의 노래 여러분들도 그 노래를 이 김 양아 씨가 부릅니다. 고맙습니다. 이 노래가 히트한 노래 때문에 박수 한 번 질의시오. 박수 한 번 질의시오. 박수 한 번 질의시오. 다 이렇게 만났다. 오늘 잘 만났습니다. 오늘 잘 만났고 딱 된 분들을 또 초대가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마트, 마트에 마트에 오신 분들입니다. 모든 분들의 가사들이 오늘을 보도록 하는 시간입니다. 가슴도 늙고 마음도 늙고 모든 호요들이 늘고 우리 후배들이 항상 신나는 그릇선대요. 자 우리 가수 서영 씨 모세요. 우리 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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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와 내가 잡지 못하고 내가 아름다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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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